안녕하세요 민동풀 입니다 자 이 프로그램 btb 똥덩이는 벤쿠버 중앙일보와 펀른데드 제 회사가 함께 계획하고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지난 방송에서 제가 이제 마이클 샌들 교수의 그 교수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이 교수법을 쓰면 뭐 지금 그대로 이제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학생들의 두뇌가 두뇌의 발달이 굉장히 많이 되요 그러니까 이 교수법이 유명하고 이 사람 이 사람이 유명하고 그래서 이 사람을 하버드에서도 그 전세계 뭐 탑이 탑 중에 들어간다는 이 학교에서도 자신 있게 내놓는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실제로 창조적인 사고 그리고 그 크리티컬 생킹을 제가 한국말로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비판적인 사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예 그런 것에서는 굉장히 발달을 빨리 할 수는 있어요 문제는 뭐냐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땜목을 이쪽 강에서 이쪽으로 건너가서 만들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아 여기 건너 가려고 그래 그럼 땜목은 니가 혼자 지금 있으니까 한 사람이 건너 거면 사이즈는 이 정도 되고 이 주변에 나무가 이러이러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니가 만들면 돼 간단하죠 그럼 남는 건 뭐죠 땜목을 만들어서 건너가 가지고 결과물을 얻으면 되요 끝나요 예 더 이상 할게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해 가지고서 왜 상담도 하고 이런 사람들 중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상담을 하는 사람 중에 야 너는 지금 니 문제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 답을 딱 줘요 끝나요 더 이상 여기서는 뭐 갈 게 없어요 물론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통해서 내 삶이 좀 더 편안해지고 행복할 수는 있죠 문제는 뭐냐 내가 홀로 서서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을 때 다음번에 그것들을 내가 찾아가면서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 다 다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스승한테 다시 되돌아가서 아 지금 조건이 이런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여기서 배운 거는 호수였는데 강을 건너려고 그러는데 이 강은 물살도 세우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묻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지만 마이클 샌들 교수와 같은 이런 방법을 쓰면 내가 해보기 때문에 조건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변수들을 내가 생각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게 크리티컬 싱킹이거든요 그게 또 창조적인 생각의 어떤 기초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크리티컬 싱킹의 기초를 이 사람은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 사람 이 교수 실제 이거를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의 주제를 놓고 학생들로 하곤 그래 니 생각은 그러니 그럼 니 생각은 어떤데 그러면 조건이 이러이렇게 바뀌었을 때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끊임없이 이걸 가지고 하는데 주제는 딱 하나예요 땜목 만드는 거 하나란 말이에요 지식을 가르치는 단계로 들어가면 야 땜목 이렇게 만들었지 이제 배로 가자 배를 만들어보자 배 만들었지 우리 지금 조그만 그 저희 고무보트를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우리 좀 커다란 좀 그 동력이 들어간 배를 만들어보자 짧은 시간에 가르치면서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저건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 짧은 시간에 뭐 심지어는 가장 큰 유조선 이런 것까지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현실에서 주어지는 현실에서 올 수 있는 변수를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현실에서 오는 그런 변수들을 생각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간을 투자해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듯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 그 뭐죠 학생들로 하여금 하나하나 생각을 하면서 이것들을 그 개념들을 쌓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효율이 확 떨어져요 어떤 면에서의 효율이나 전달하는 지식의 양의 면에서 보면 효율이 확 떨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은 투자를 많이 했는데 한 시간을 투자를 했는데 내가 배운 거는 땜목 만드는 거 하나예요 그런데 옆집 가서 보니까 옆집 교실에서는 땜목 딱 하는 거 배우고 그 다음에 배 고무보트 만드는 거 배우고 그 다음에 동력 집어넣어 가지고서 막 이렇게 하는 거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유조선까지 배워가면서 야 우리는 이제 수류 양류 그 뭐 배나 이런 이런 어떤 그 배 종류 이런 거를 만들려고 해 그러면서 얘네들은 자기들의 그런 어떤 그 이 어드벤 어드벤스 그러니까 진보된 그런 기술력이나 이런 걸 자신을 하죠 그런데 내가 마이클 샌들 교수한테 가서 딱 배우고 나면 이거는 한 시간 내내 이게 한 시간짜리 인가요 뭐 그런데 한 시간에 아마 두 수업을 하던가 그래요 그럼 두 수업을 한 시간 내내 두 개의 주제를 가지고 토론만 죽도록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두뇌가 지식에 갇혀 가지고 지식을 쫓아가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가치를 못 봐요 이 사람의 그런 가르치는 것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전혀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그 가르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못 하고 가치를 생각을 못 하면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가죠 그러면은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곳으로 가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배우기는 배우고 지식도 많이 늘어요 문제는 스스로 크리티컬 띵킹이라고 하는 비판적인 사고나 창조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창의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을 보면 삼성이든 애플이든 뭐 이런 회사들이 그 요구를 하는 것을 보면은 일단 많이 아는 학생들을 요구를 해요 왜 이 사람들은 데려다가 써먹으면 되거든요 기술자로 그쵸 야 동력을 만드는 배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야 너희들 빨리 이거 생각해봐 하는 방법 죽으라고 공부해서 찾아야 돼요 그러면서도 반면 이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뭐냐면 야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들 새로운 것을 만들질 못하면은 회사는 무너져요 그쵸 삼성이든 애플이든 새로운 버전의 스마트폰이든 이런 것들이 나오질 않으면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그러면 결국은 무너져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계속 발달을 시켜야 되는데 기술만 가지고 있는 학생들만 데리고서는 안 돼요 물론 이 얘기는 후에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기술을 중점적으로 배우느냐 아니면은 실제로 이 창의력과 그 비판적인 사고 크리티컬 띵킹을 주로 해서 배우느냐 이게 가는 길이 좀 달라요 그래서 학교에서 어떤 것이 어떻게 가고 학교에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후에 가서 실제 공부에 대한 것들이 들어가면 다시 이 내용들이 이제 조금 반복이 돼 가면서 이제 그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어갈 텐데 어쨌든 그 이야기들이 들어갈 때 그때 다시 다룰 거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야기를 여기에서만 머물게요 그래서 기술을 요구도 하는데 또 반면에 창조적인 사고를 통해서 누군가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놓치려면 회사가 존립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럴 때 필요한 게 또 이런 학생들이에요 여기서 배운 학생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하버드 나오니까 이 사람한테서 배우고 하버드 나오고 이런 것들이 하부나 해서 자신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한다면 회사에서는 이런 학생들을 더 피라미드 구조에서 놓고 본다면 피라미드 구조에서 놓고 본다면 이런 학생들은 바로 어디로 가느냐 중간급 이상으로 가겠죠 왜? 여기서는 새로운 것들을 개발해야 되는 관점에서는 새로운 창조적인 창의력 또는 그 크리티컬 생킹 그 비판적 사고 이게 핵심이거든요 기술은 누구든지 그 과목을 배우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둘의 차이를 보질 못하니까 이제는 내가 이거를 배워 가지고 취업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벌어지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UBC 제가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다 그러죠 최근에도 들었어요 UBC 졸업할 때가 돼가는 학생들이 처음엔 몰라요 나중에 와서 아 취직을 해야 될 텐데 그러다가 아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어 BCIT 가가지고 무슨 기술 좀 배워볼까? 그래서 BCIT 다시 들어가고 저는 그 얘기 너무도 많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학교 중간에 그만두고 그 졸업을 완전히 다 마치지 않고 마치지 않고 졸업을 하지 않고 그냥 중간에 아예 BCIT 로 트랜스퍼 해가지고 BCIT 가 여러분들 어 혹시 이제 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 기술을 가르치는 곳이거든요 뭐 그 배관 이라든가 또는 널싱 그 간호 인력 그 간호 보조 인력이라 그럴까요? 왜냐면 간호사라고 하는 거는 실제 이제 UBC 4년제 대학을 나와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보조 인력들 기술을 갖춘 인력들은 BCIT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기술들은 다 BCIT나 이런 데서 하니까 그리고 그 다글라스 칼리지나 이런 데서도 하니까 그런 쪽으로 다들 옮겨 가는 경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UBC SFU 졸업하고 나서 아 이제 뭐 해야 되지?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런데 이제 뭘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갈 곳을 못 찾는 학생도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이제 많이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니까 뭐 어쩌면 문화가 좀 열려서 그 취업이 좀 더 빨라져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좀 가려져서 잘 안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학생들이 갈 곳이 딱히 많지가 않은 이유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든지 좀 쉽게 상대적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던가 아예 그리고 또는 박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언론, 그러니까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찾아 놓지 않은 것을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의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가 핵심인 것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석사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이런 데서 배운 것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바로 이런 건데 문제는 피라미드에서 이런 사람들을 요구하는 자리는 굉장히 적어요 여기는 많은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쪽으로 선호하죠 왜? 당장 눈앞에 내가 먹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얘네들이 가장 빠른 길이다라고 보이니까요 저는 차라리 이럴 거면은 그냥 내 사업을 하는 게 낫다고 봐요 돈 모아서 대학 가는 그 돈 모아서 그냥 내가 그 그 대신에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땜목을 내가 만들어가서 실제로 내가 땜목을 만들어 보고 그걸 바탕으로 그 사람들을 한번 강을 건너는 방법을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건너다 주어가면서 내가 거기서 돈을 벌어 가지고 산다면은 그러면 내 길을 내가 개척하는 게 되거든요 그게 식당이 되든 뭐 아니면은 무슨 그 그로서리 가게가 되든 뭐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 분야는 네 결국은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의 그 자리를 잡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서 나가는 사람들 주역이 되거든요 그리고 학교를 통해서 나온 사람들도 사회의 어떤 주역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갈 사람들이거든요 문제는 뭐냐 누가 이러한 능력을 갖췄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것들을 딱 집어서 아 이 사람의 두뇌 능력은 여기까지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 빼고 네 왜 그걸 확인하려고 하면 이 모든 것의 경계선들을 뚜렷하게 볼 수가 있어야 돼요 특히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 동물의 두뇌와 사람의 두뇌의 차이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요게 벌써 13명을 넘어가고 있으니까 동물의 두뇌와 사람의 두뇌에 대한 차이를 바로 이제 요 다음 방송에서 이어서 계속 아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여러분들께 아 이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